오늘은 자 드디어 여러분들 채집 종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채집 성과 고요 저기 충관노동당 사장님과 지금 열심히 채집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채집은 못했고 이 친구들은 이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딱 적당하게 채집을 했구요 와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동양 달팽이도 있고 이거 어디서 잡으셨어? 누가 잡았어요 이거? 도둑개가 저희 직원이 한국 쪽에서 잡았나? 산에서 잡았지? 도둑개도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왕사마귀가 저는 이제 풀벌레 쪽을 정확히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제가 왕사마귀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제 도둑개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길이도 길인데 덩치가 아주 커요 네 이게 기네스가 거의 9.5cm 좀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컸던 게 9.2인가 그렇죠 오늘 잡았던 게 네 이번에 잡았는 것 중에서 몸 길이 9.2 날개 길이 9.4 정도입니다 얘는 이제 존매부리 맞죠 존매부리 음 잠시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친구는 존매부리 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턱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 하지만 어제 잡았던 꼬마 여치 배짱이에 비하면 뭐 아 형들 자 이제 ziet CathAY 홀 아 형들 그게 좋아 샷 dedicate 드디어 너와 꼬마 여치 배짱에 Minute 자 애니끼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턱 크기가 얼마나 잘 날지 네 이건 약충이잖아요 얘도 아직 둘다 약충 이건 존매부리 약충 이거는 꼬마 여치 배짱이 사실을 적당했는데 존매불의 턱은 이만한데 꼬마 여치 배짱에는 이만하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차이가 어마무시하네요 딱 봐도 λέ grassroots 이렇게 길장이onym защ 김单 제주도는 진짜 2cm 넘기도 하고 얘가 제주도 제주도 긴 날개였지 제주도 거는 뭔가 좀 달라요 느낌이 확정 제가 3탄에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우와 진짜 크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와 이맛에 애플벌레 키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날씨가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오 이 친구 아니 왠지 얘 느낌이 왠지 연가시 감염된 것 같이 흐리멍텅하니 기운이 좀 없긴 하네요 이런 친구들 연가시를 꼭 물에 넣는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알려주실 겁니다 야 좀 내려가라 다른.. 다른 일 좀 보자 야 내려가라 뭐예요? 방병장에서 담아왔어요 숙소 앞에서 아 진짜요? 얘 얘 그 뭐냐 독사 아니죠? 뭐예요 얘 얘는 대중 유혈목이라고 우와 잠시만요 근데 제가 유혈목이라고 아는 거는 색깔이 약간 꽃뱀 같은 스타일인데 얘 꽃뱀보다도 훨씬 작업 중인데 근데 우선 이렇게 신기한 친구들인데 우선 유혈목이 독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얘는 없나요 그러면? 네 이 친구는 없는 거로 아 그래서 핸들링 하시는 거구나 네 빨리 가라 숙소가 아 되게 독특하다 언제 또 잡아오셨대 역시 신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좁쌀 사마귀 외종 사마귀입니다 이거를 찾으러 사실 이 목표를 두고 왔는데 첫날에 진짜 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쁜데요 더 기쁜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짜잔 외종 사마귀가 산란을 해버렸네요 벌써 와 이게 핸드폰이 바꿀 때가 됐나 와 사장님 여기 산란했어요 알집이요? 네네 와 대박입니다 외종 사마귀가 그 섬 지역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식처가 많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친구를 찾아 헤매면서 그런 포싱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찾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마귀이자 가장 비싼 사마귀이기도 한데 이게 작다고 해서 이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진짜 귀한 친구입니다 지금 왕 사마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외종 사마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사마귀야 가장 작은 사마귀 굉장히 시기한 장면을 보고 계신 건데요 얘네 서식처가 겹치지는 않아요 제가 외종 사마귀있는 데서 왕 사마귀 절대 못봤거든요 뭐.. 겹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마리만 살짝 꺼내서 가착하이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죽얼르지 그리고 심지어 얘네가 처녀생식이나 이런 거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수컷이 귀했었는데 또 귀한 수컷까지 오늘 채집을 했죠 발발되고 얘네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몇 마리 데려가서 정성어리게 사육을 할 예정이라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리러 할게요 더듬이 왜 이렇게 떨지? 경계하는 거죠? 얘들 특징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잘 나오고 있어요 수컷은 굳이 꺼내지 않겠습니다 얘가 수컷이에요 굉장히 호리호리한데 왕사마귀처럼 수컷 한 컷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반면에 얘네들은 덩치 차이만 날 뿐이지 크기 차이는 별로 나진 않는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네요 야 알도 참 뽀큐 모양이네 이게 바로 굉장히 귀한 제주도에서 아기사마귀 애기사마귀 알집입니다 애기사마귀 성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거 확실하게 애기사마귀 알집이고요 근데 좀사마귀 알집 아까 여기 살짝 띄워드리면 모양이 확실하게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비주얼을 담을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하얀색 소프트폰 같은 게 이게 외종사마귀 이게 애기사마귀 알집입니다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안에 내용물을 부하고 나가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색깔을 보시면 이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나무에도 제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보이세요? 코리안 허투프입니다 제주네시아에서 채집해 온 거고요 이 친구는 제가 직접 데려가서 사육할 예정이에요 제가 청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우선 이 친구를 데려가 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 살 좀만 찌면 진짜 대박이겠네요 이거는 조선사마귀라고 부르는 외국에서 참사마귀입니다 일반 정식 명칭은 사마귀 그냥 수식어가 없는 사마귀 사슴벌레처럼 수식어가 없는 사마귀입니다 얘가 그 가슴에 그 약간 색깔 있죠? 주황인가? 왕사마귀의 살 점은 정말 선명한 주황색 점이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날개를, 속날개를 펼쳤을 때 투명하거든요 까만색이 없이 정말 연왕색 혹은 투명한 색 사마귀는 외국에서 중국 사마귀 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마귀와 조선 사마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클까? 와... 참사마귀도 작은 게 아닌데 그렇죠 왕사마귀가 왜 왕사마귀인지 알겠네요 왜 건들거리냐? 너 애벌레같이 좀 있어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청튀 제비나비 유충이 있습니다 애벌레인데 굉장히 작은 친구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아시킨 적이 있는데 구독자 분이 갖다 주셔서 진짜 예쁜 친구인데 어떻게 잘했어? 색돈 같은데? 이번엔 귀뚜라미 특집입니다 와... 이거 진짜 아무데나 볼 수 없는 건데 네 이거는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왕귀뚜라미입니다 쌍벨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남아에서의 선종이고 이거는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귀뚜라미 중 가장 큰 종류 중의 하나인 왕귀뚜라미입니다 왕귀뚜라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쁜데 와... 초록색 귀뚜라미가 있어요 이거 귀뚜라미 맞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수컷이고 옆에 있는 애가 우쌰 옆에 열어볼게요 얘가 진짜 통통한... 와... 얘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특이한 귀뚜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보고 저는 처음에 진해가 있길래 진해한테 잡아주려고 잡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 모델거리 귀뚜라미 수컷인데요 양쪽으로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납작합니다 와...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뚜라미가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는데 얘 진짜 엄청 커요 울그락불그락 머리가 왜 이렇게 크죠 얘? 리오쿠같이 생겼어요 완전 그런가요? 하하하하 리오쿠도 머리가 큰 편인데 우와... 빨라요 빨라 오... 쭉 끝까지 안 가네 야 너 괜찮아? 너 연가시... 너 연가시지? 너 좀만 기다려라 내가 퇴치해줄게 이거 방금 굉장히 큰 귀뚜라미 보셨잖아요 반면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귀뚜라미 라고 하는데 이거 제 생각에 탈출을 못 졌습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털 귀뚜라미 털 귀뚜라미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다 큰 거군요 제일 큰 귀뚜라미야 네 자른 귀뚜라미 한번 분류해보았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사마귀도 제일 크고 작은 거 보셨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작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해준 우리 충갈농장 사장님 네 직업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늙고 생구름 많다 새생 총개구리와 외종 사마귀의 만남 먹이일 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